마이크 테크, 하나, 둘 막 지지면 두부 장사예요.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지져대니까 아, 두부 장사가 왔나 보다 그러면 진짜로 영남없이 두부 장사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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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 장사예요. 국씨가 이 종소리를 싫어하게 될 계기가 있네요. 저희 가족으로서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그런 계기는 없었어요. 그럼 갑자기? 네, 갑자기. 이 집에 오면서부터. 두부 장사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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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두부 장사예요. 쉽지 말하면 밥밥거. 어 Arthur? 김 Capcom이 아래서 모든 요리 할 bem. yog. двmet 스키 Roings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. 한 25년 됐어요. 나로 인해서 저게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제가 좀 마음 아프고 또 미안한 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도 안 칠 때도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두분종원 같은 경우에는 20kHz 이상에서부터도 더 큰 소음 레벨도 있고 더 많은 어떤 울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렸을 때 사회화 시기 때 그거를 경험을 해줬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집이 한번 이사가 됐잖아요. 온 상태에서 적응하기도 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종수료를 먼저 듣고 내가 이제 반응을 한 거죠. 지금도 부찌 보면은 경기타세요. 그렇죠. 딱 그 자리에 있어요. 부찌는 지금도 또 자세를 갖고 싶어요. 부찌야. 부찌야 여기 봐봐 여기. 부찌야 이리와. 항상 나를 보게 돼요. 부찌야. 살짝 엉덩이를 돌려주세요. 뒤로 돌아. 부찌. 너무 벌리시고. 아 이쁘다. 먹을 거 계속 주세요. 잘했어요. 부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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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会. 부찌. 부찌. 비ton 사는 wasnp. 부찌. 부찌 됐어요. mêmes. 그저晒이. куп사학교 5bg. powем. 들었어요.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종소리 둔가봐 훈련이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. 소리를 작게 들려주면서 점점점점 크게 들려주면서 이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죠. 지금 얘한테는 가장 편안한 자세지만 가장 취약한 자세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으렁대. 거슬리쥬. 안돼! 기다려. 자 당 그다음에. 최대지. 자, 어머니 혼자 한번 해볼게요. 네, 괜찮아. 오, 좋겠다. 괜찮아. 괜찮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괜찮아. 자, 어머니가 좀 더 부드럽게 중감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어휴, 괜찮아. 누워. 아휴, 잘 참았어요. 누구지, 잘 참았어요. 가만히 있네요. 가만히 있네요. 처음이에요, 이거. 응. 너무 기쁘고 안심이 되죠, 이제. 너무 잘했어. 고마워요. 네. 아휴, 뭐. 아휴, 뭐. 아휴. 네. 아, 알았어. 루키야. 오케이.